릴리도 소중하지만 릴리도 소중하지만 릴리도 소중합니다 템이 있네 릴리도 소중하지만 템도 소중합니다 릴리도 소중합니다 릴리도 소중합니다 죽어 죽어 도끼 내놔 도끼 도끼 있는데? 오케이 도끼 왠지 피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도끼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 어? 이거 딱봐도 아줌마 아줌마 삘이네요 젠장알 변신 합체 로봇 아줌마 삘인데 안아지는 아이콘 아줌마 삘인데 안아지는 다 일어나면 끝나는 거지 어 저거 도끼 들고 있잖아 편안 편안 먹으면 일어나려나 오 야오 점마도 도끼입니다 아 도끼를 그냥 좀 남겨둘 걸 그랬나 뭐가 나올지 알고 어 엄청 많네 어 저놈이 왼쪽에 있는 애가 이상해 저거 뭐지 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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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뭘까요 처음 보는 놈인데 뭘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 저거 쥄톡 아무nut 이 쥄?... 멍 이건 어? 뭐, 뒤졌어? 아, 다리가 둥둥 떠있어 아, 나 200% 2배 업그레이드 했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전거가? 왜 자전거가? 자, 둥둥이 또 있네, 저거? 자, 둥둥이 또 있네, 저거? 900원이나 쥬 아, 되게 애매하게 포지션이 돼 있네, 쟤네? 크로스로 스멜이 아끓 셋 아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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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각이 안 나오니까 이쪽에 있는 애 먼저 잡고 가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못보면 진짜 이건 에러다. 아, 못 봤네. 타이밍이 딱 맞았네.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한바퀴 더 울면 모른다는 거. 아, 못 봤네. 아, 못 봤네. 딱 사거리에 15비터 20미터. 아, 못 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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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말해줘요. 그녀가 말해줘요. 그녀가 너무 훌륭하셨을때 듣던 타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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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이.. 아멘. 타임은 어쩌지 못해요. 마이 뷔시가 가려진 곳에 이곳을 났어요. 그녀는 großen 손은 혼란호를 잃었어요. 그녀의 여기를 늦게 끌고 싶다고. 그녀는 모르겠는 내게 말이죠? 뭐냐 이거 냄새 나는데 이거 오 저 녀석 있잖아 아 가면 안되겠다 졸라 무서웠노 아 어떻게 봤지 여기 탄 엄청 탄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환약주머니 풀어 탄 더할게요 탄 더할게요 저거 하나 남는 세 발씩 쓰는데 어 저기 한마리 있다 세이브 됐어 지금 냄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맛에 탄 너무 맛있었네 선발 500량 아, 그냥 내려가자 저거 또 잡을라니 탄소모가 너무 크다 후투자 후투자 캬아 grandma 당연히 옭 릴리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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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너 진짜? 악마의 탈을 쓴 릴리겠지? 릴리! 안.. 릴리! 이리, 너의 아름다운 아들 너의 아름다운 아들 원하잖아? 아버지? 너에게 일어났네 너 왜 내가 죽을지? 안..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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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이 아직 없지 뒷걸음 아버지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딸의 걸음걸이 이래서 오늘도 이래서 오늘도 세뇌했겠지 이래서 오늘도 세뇌했겠지 우리의 아름다운 아들 나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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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 거짓일거야 저거 그냥 저거 그냥 환영을 보고 그새게 사기 치는거여 그새 나 도둑 이리UR 너 이리 살해 야 토레스 토레스가 이걸 혼자... 다 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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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쿵 여기 어디야? 이거 환상이겠지? 이렇게 좋은 집에 있을 리는 없어 어디? 집을 수색하시오 어떻게... 결혼사진 뭐야 이거 이 영어 포스터 이거 뭐 패러딘데? 미스터 스미스 뭐고 있잖아 졸리 나온 거 그거 아닌가? 릴리야 릴리는 어디간거야? 어 여기 뭐있다 돈이다 물에 70원짜리 돈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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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릴리 릴리 어쨌든 멋져서 당신의 방으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야아 파밍 본능이 주인공들인데 어쨌든 가져간다 아 저 엘더스쿨 온라인 마크구나 많이 봤다 했더니 어? 그 문자 그 문자 마지막 공유 마이 릴리 그 문자에 그 문자에 그때들 그 문자에 정말 이상해 그 문자에 그때들 그를 믿지 않았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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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worst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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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정보를 지켰습니다. 당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구나 릴리와 저에게도 내 모든 마음을 사랑해 마이라 미안해, 세바스틴 미안해 너는 참 많이 지났어 다 이런 시간에, 다 혼자서 다 혼자 이 죄가 내게 네가 정말 말했다 너는 전혀 말했다 이것도 스템 안에서 만들어낸 세바스찬의 환영이지 가상의 공간의 환영 그렇겠죠, 세바스찬. 그녀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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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녀는 그는 보다. 어떻게 할지. 모비아스는 자연의 공간인 것 같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사이도 안 맞붙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 사이도 안 맞붙여야 합니다. 이 사이도 안 맞붙여야 합니다. 너의 좋듯이, 세바스틴. 이 사이도 왜요? 그래서 내가 너의 결혼을 이끌어.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를 살려야 할 수 있겠네. 너는 너무 많은 힘이 되어있어. 너는 강력히 있어야 돼. don't let the past defeat you I forgive you and Lily will too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forgive yourself forgive yourself 내 자신을... 맞네 항상 맞네 티오더는 내 자신의 죄에 맞춰서 하지만 죄는 무엇일까? 내 죄, 내 죄 내가 모든 것을 가져왔어 내가 아무것도 시작했지 하지만 내가 끝냈어 그리고 내 길에 앉아보세요. 코프만? 유키코? 뭐... 뭐? 호스만? 뭐지? 근데 물리지도 않았어? 미안해, 세바스틴. 내가 살려주셨지만... 아니... 내가 죽였어. 부작용은 매우 적극적이었어. 그런 것들은 죽었고, 그런 것들은 죽었고, 그런 것들은 죽었잖아. 좋은 군대였어. 그냥 릴리을 죽였어. 그리고 지금 죽었어 이건 모든 게 죄다 다시 한번 아니, Sebastian 이건 모든 게 죄다 안 내리지 않으시겠지 감니와 시작했스 하하하 어디를 통해 수건할 수 있어 그 방법이 있을까?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찾은 기술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찾을 수 있는지 좋은 거, 봬시다 아직도 못할 수 없어 몇 조사를 좀 할 수 있을까? 오케이, 먼저 가면 어디에 있는 곳에 있는 호텔에 있는지 제가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데서 제가 그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너희 그 기술을 찾고 있을 수 있을까? 오케이, 또 만나요 유니온의 남은 곳을 뚫고 상업지역의 호텔까지 가십시오 토레스, 춤 한 번 더 해야지 에스머랄드 living if she didn't try to save her Don't feel guilty. We talked while I try to save her. She told me about the plan she wanted it to succeed. She made the decision to get you. She knew the risks and God said that she owed you. 내가 얻었잖아? 뭘? 우리 아까 만났어 에즈마르드 리리의 회사에서 리리의 회사에서 왠도다 그녀는 죄책감이 있었구나 이래서 메이라를 참여한 것 이래서 그녀의 삶을 살려주신 것을 무슨? 여기를 싫어해, 세바스틴엔 그녀는 그 때에 맞지 않았지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녀는 싫어하지 않아 그런거였군 그럼 유키코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유품이야 손잡이도 달려있어 개머리판과 개용량 개창이 달려있군 저거봐 손잡이 난 저거말고 수직손잡이 쓰는데 배율이 없네요 이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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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이 차례야? 이 차례야? 이 차례야? 아이고 아이고 딸바보도 납셨네 자기 자식을 다 잘 안어버린다 돈 내놔 오케이 17,000원 225 아니 탄이 한발도 없어? 와, 이게 다야? 15발? 45발 갈끼때 써야겠다 3발 딱 장렬하고 10발 갈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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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를 악물고 견딘네 앵 콰 hil 그 헤헴엵 가다보면 탄나오겠지 아 괜히 만들었네 유니온의 남은 곳을 뚫고 상업적인 호텔까지 가시오 이쪽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장 안했나? 저장 안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안 알려줘 컴퓨터? 컴퓨터는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 보니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하 4층에서 멈춰있네요 여긴 아니야 망 D5으로 간다 여기구만 사익스 아직 살아있었어요? 사익스의 안전실 임무 시작 마지막 단계 코스튬 같은 건 없나? 와 저 3.5인치도 있고 와 진짜 세종대왕 진돗게 아이템 엄청 많네 여기 여기 커피 돼있고 갑자기 아이템 막 뭐야 아이씨 퍼지고 있어 다시 다 리젠됐어 아이템이 다 먹은건데 그러면 몹들도 다 리젠됐다는 얘기잖아 와 이씨 망할 내가 그 방출기 뽀개서 그런거 같아요 폭파시켜가지고 그리고 제가 모든 기술이 필요해 이번 시간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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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